자, 바로 렛츠고! 렛츠고! 와, 바로 가둬리네. 이데스? 예스! 여러분 우리 옴미 옴미 나오고 그 때 이후로 처음 추는거에요 그러니까 박자랑 다 틀릴거니까 이해해주세요 정말 이해해주셔야해요 요거지 심 фот지않을 수 없을 때 그땐 더 쉽게 들리실 때 놈의 하나님의 자신감 놈의 하나님의 자신감 놈의 하나님의 자신감 미리 이제 사라 해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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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안 쓰는 bye 나도 잘 못해 like like 그리지 이렇게 타야 할까 미리 이제 사라 해 by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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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 안 쓰는 bye 나도 잘 못해 like like 끌리는 네 밤이 타임 돌아가는 대로 절대 쓸려가지 않아 그들과 나랑 사이 보고 해도 억지로 끌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못해 반해 한식은 나 못해 설득하지 않아도 난 그녀를 보게 난 이미지 너무 완벽한 그녀를 쫓아내는 짧은 브레이크는 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새롭게 응 저분은 저분 저분? 누군지 몰라요? 백구영 안무가님이잖아요 응? 와 타파하러 오세요 춤 배우고 싶은 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타파하러 가세요 타파하러 아 힘들어 아 어제랑 오늘 형이랑 같이 연습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왜 설에 어 제가 왜 설날에 제가 왜 설날에 제가 왜 설날에 연습을 연습을 해야 돼 설날에 쉬어야 되는데 아 누굴 나가 설날에 쉬어야 되는데 연습했어요 응 그럴 수 있지 난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 땀 많이 흘린다 엄청나 맛있는 거 먹었죠 어제 내가 사진 보내줬잖아요 어제 엄청 맛있지 아 마셨대 먹었지 따뜻해졌어 7시네 1시간 뒤 8시 응 그럼 9시 뭐가 좋아 1시간 뒤가 좋아 2시간 뒤가 좋아 8시 8시? 웬만하면 홀스러워 하고 싶은데 굳이 9시? 7시 반 뭐야 25분 뒤 5시 어 지금? 지금? 5시 갈 거예요? 아니 뭐 안 가시려고요? 가자 힘들다 가서 샤워하고 눕고 싶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